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강원도 양구에 산불이 발생해서 지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이 오늘 아침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투입해서 진화에 나설 방침인데요.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내외 산불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는데요. 단풍철을 맞아 산행 인구가 늘고 있는 요즘 이 산불 사고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른 낙엽에 작은 불씨 하나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큰 산과 마을을 화마가 다 집어삼키는데요. 가뜩이나 건조하고 강풍도 부는 상황에서 입산자들이 벌이는 담배꽁초나 영농 쓰레기 조각이 영농 쓰레기 소각이 대형 산불로 번지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맞춰서 산림청도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불 감시와 예측을 위해 인공지능 첨단 기술이 되고 도입되고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입산 통제나 등산로 폐쇄 같은 조치도 취해진다고 합니다. 또 산불 발생 시에 정부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 신고 통합 시스템도 마련되고요.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산에 가거나 야외 활동하실 때 반드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소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온 국민의 협조와 관심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11월 3일 금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1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건강을 위해서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내년에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이 뭔지 기대와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경북 포항을 대표하는 겨울철 별미인 이것이 본격 출하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청어나 꽁치를 냉동과 해동을 반복해 바닷바람에 건조시킨 건데요. 맛도 맛있지만 오메가3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의 복오로 꼽히는 별미기도 한데요. 제철을 맞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덕장이 몰려있는 대표적인 것이 구룡포라는 항구죠. 추첨을 통해 농전지행장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샵 9730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팩트체크는 주제가 맨발 걷기에 대한 얘기네요. 요즘 맨발 걷기가 열풍이라면서요? 네, 공원에서 산책하다 보면 맨발로 걷는 분들 굉장히 많이 눈을 뜨는데요. 네, 저도 봤어요, 최근에. 네, 지자체들은 앞다퉈서 방광지에 맨발 걷기용 흙길 조성에 나서고 있고요. SNS와 인터넷에는 맨발 걷기 효능에 대한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언론들도 맨발 걷기 열풍을 보도하고 있고요. 한국언론재단 비카인즈 시스템을 이용해서 맨발 걷기를 키워드로 뉴스 검색을 해보면 2000년에는 3건이었는데 연간 관련 기사가 2009년부터 100건을 넘었고요. 이후 100건 안팎을 유지하다가 올해는 10월 말까지만 361건에 이릅니다. 기사량이 많아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맨발 걷기가 제가 볼 때 갑자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유행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돈이 안 들고 그리고 건강이 좋다고 하고 따라하기 쉽고 어디에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걷고 난 뒤에 난치병이 치유됐다. 이런 사례가 책으로 출판되기도 하고. 책으로 나왔어요? 네. 공중파 TV 방송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맨발 걷기의 효능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맨발 걷기 행사를 조직하고 사례담을 나누면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하는 게 공중파 TV 방송이라면 혹시 무엇이든 물어봐달라는 그 프로인가요? 아니고요. 생로병사가 어떻게 됐냐면. 아 그렇군요. 저희 회사군요. 그런데 이거 이러면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치료 사례가 있다고 해서 사실 모두한테 효과가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혹시 연구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연구를 위주로 찾아봤는데요. 맨발 걷기와 운동화 걷기가 청소년의 신체 구성 및 생리적 지표에 비치는 효과성 분석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논문은 결론적으로 맨발 걷기는 통제 그룹과 운동화 착용 걷기보다 청소년들의 신체 구성 및 생리적 지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비만 방지 및 건강 개선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논문. 숲길 맨발 걷기의 효과 검증이라는 논문에서는 맨발 걷기와 대조군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또 다른 논문인 모래사장이 맨발 걷기와 운동화 걷기가 허리 통증이 있는 노인의 통증, 장애, 운동기능, 수면 만족도, 삶의 질에 비치는 효과 비교라는 연구에서는 3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통증, 장애, 운동기능, 수면 만족도에서는 맨발 걷기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삶의 질에는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별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이게 실험 규모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맨발 걷기가 효과가 있다. 전반 누구나 해도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로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연구가 크지 않다. 이런 게 한계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네, 좀 이게 사람이 많았으면 더 좋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맨발 걷기가 건강에 어쨌든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운동화 걷기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맨발 걷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인데 어싱이라는 게 있어요? 어싱이라는 개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어싱이 뭔가요? 이게 전기용어인데요. 전기요? 네, 접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알아듣기가 더 쉬우실 것 같은데 어떤 물체를 특히 가전제품 같은 건 전기선을 이용해서 지면과 연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민감한 가전제품은 정전기의 영향으로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콘센트에 접지선을 설치해서 정전기를 제거하는데요. 건물에 번개가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되는 피레침. 이걸 생각해 보시면 높은 곳에 피레침을 설치하고 전선을 땅으로 연결합니다. 전기가 전선을 따라서 땅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원리인데요. 이게 접지. 바로 어싱입니다. 어싱. 그런데 어싱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싱이 맨발 걷기랑은 무슨 상관인 건가요? 이 맨발 걷기를 옹호하시는 분들, 예찬론자들은 신체가 지구와 연결되는 접지 또는 어싱 효과를 언급을 하는데요. 땅을 맨발로 밟을 때 몸속으로 흘러드는 자유전자가 염증과 만성질환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중화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12년 국제학술지 환경과 공중보건에 실린 논문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이 논문이 접지, 인체를 지구 표면에 전자에 재연결하는 것의 인체 건강 영역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여기서 이 연구진은 지구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신체에 흡수된 자유전자의 유입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급성 및 만성염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후 이 연구진은 비슷한 주제의 논문 여러 편을 학술지에 발표를 했고요. 맨발 걷기 열풍과 함께 이들의 접지 이론이 언론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확산됐습니다. 2012년에 국제학술지에 소개됐다. 그런데 이러면요. 기자님 믿을만한 거 아니에요? 국제학술지인데? 그게 함정이죠. 함정은 항상 그럴 듯한 곳이에요. 그렇습니까? 회의주의 과학잡지 스켑틱이라는 국제잡지가 있는데요. 여기 2016년 6월에 세도나에서 맨발이라는 제목의 비판 기사를 냈습니다. 이 어싱을 비판을 했는데요. 스켑틱은 이 어싱을 지지하는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거나 의미가 없거나 테스트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진들이 접지 연구를 후원하는 회사의 독립적인 계약자이며 회사의 작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상충을 합니다. 그 논문 안에서. 연구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죠. 그리고 이 연구가 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군 규모가 너무 작은 데다가 데이터가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아서 이 연구 신뢰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가 실린 학술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약탈적 학술지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논문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 중에 물리학자는 없고요. 대체의학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싱이라는 개념을 처음 산업화한 클린트 오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케이블 TV 업계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관련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서 연구에 돈을 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술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대규모 임상실험은 진행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좀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맨발 걷기 운동도 머싱 개념을 접목시키면서 관련 제품 판매로 나아가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래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궁금한 게 이게 맨발 걷기인데 무슨 관련 제품이 있을까요? 이게 접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발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맨발로 걷다가 나 효과를 봤다. 그런데 겨울이 된다. 그러면 맨발로 걸을 수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면 맨발 걷기용 양말 이래서 가운데 구멍이 뚫린 발바닥 쪽에 구멍이 뚫린 양말. 그래서 추운 날도 접지하면서 맨발 걷기 해라 이런 식으로 제품을 팔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맨발 걷기 못하더라도 집에 컨센트를 이용해서 집 안을 접지 상태로 만든다. 이런 개념의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싱 제품을 만들어서 아까 국제학술지에 실렸다는 얘기 이어가면 어싱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지원한 연구를 약탈적 학술지에 실어서 사업의 근거를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아직까지 학계에서 인정받은 이론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네요. 그렇습니다. 서부권에서도 대체의학, 통합의학 이래서 기존 의학에서 벗어난 주장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이런 걸 접한 뒤에 효과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력이 커지는 사례도 있고요. 이 어싱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학계에서 공인받은 그런 이론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검증되지 않은 이론에 지갑을 열 필요는 절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맨발 걷기에 대해서 더 알아보죠. 전문가들은 이 맨발 걷기의 효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맨발로 걷는 것은 걷지 않는 것보다는 명백히 좋습니다. 그런데 발을 다치 우려가 있는 장소이거나 맨발 걷기가 위험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꼭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형준 원진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은 맨발 걷기는 족저인대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발에 상처가 나면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수도 있다. 주의를 좀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건강 매체인 헬스라인은 2019년 3월에 맨발 걷기는 건강에 이익을 주나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이 맨발 걷기의 잠재적 이익과 위험을 분석을 했는데요. 맨발 걷기의 잠재적 이익에 대해서는 발이 땅에 닿을 때 발의 위치를 더 잘 조절할 수 있고 균형 감각과 신체 인지 및 고유 수용 감각을 개선해서 통증을 줄여주고 발의 구조를 개선해 코어, 무릎, 엉덩이 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발과 발목 관절의 적절한 움직임 범위와 근육과 인대 내의 적절한 힘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효과를 기대해도 좋겠네요. 그런데 잠재적 위험은 그건 뭔가요? 발에 힘이 없는 분들의 경우 잘못된 보행 동작으로 인해서 삐거나 이런 부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거친 표면이나 뾰족한 물체 등으로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원시 시대 때 사람들이 신발을 만들어서 신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자명한 거거든요. 상처가 나면 세균 등에 감염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왼발 걷기를 하지 않는 것, 신발 신고 걷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치지 않기만 하면 그래도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왼발 걷기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추천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적응기를 가지라고 추천을 하는데요. 발이 적응하도록 처음에는 짧은 시간, 15분 내지 20분 정도로 시작한 뒤에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발에 힘이 없는 분들은 불편감이나 통증을 느끼면 그때그때 신녀석 풀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기보다는 실내 공간에서 먼저 이렇게 살살 맨발로 걸어보면서 시험을 해보고 그리고 실내 맨발 걷기에 적응이 됐다면 잔디밭이나 고무 트랙, 모래밭 이런 덜 위험한 곳에서 연습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 발 서기, 발가락으로 서기,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이런 균형 잡기 운동과 함께 시작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낮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가, 필라테스, 무술 이런 맨발로 하는 운동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맨발 걷기가 끝나면 발에 상처가 생겼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요령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맨발 걷기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좋아했던 거잖아요. 이걸 꼭 명심을 하시고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어싱, 접지 이런 이론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 맨발 걷기 열풍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에 관해서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손정수 기자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걸 내놨는데요. 27조 원 규모로 내년 1월부터 대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품인지 또 누구에게 혜택이 있을지 다양한 반응과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게 어떤 상품이고 왜 이런 상품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네, 상품 출시 배경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OECD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평균 1.2명에서 1.6명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2018년부터 1명 이하로 내려갔고 현재는 0.7명대 그리고 분기 기준으로는 0.6명대도 갔고요. 서울시가 0.5명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대로 있으면 공멸한다 이런 생각으로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나온 상품입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까지 포함해가지고 종전보다 더 유리한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시행은 내년에 시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 적용 시점은 2년 이내 출산이기 때문에 24년 시행하면 22년 출산 가구도 포함이냐 뭐 이럴 수가 있는데 23년 출산 가구부터 포함해서 적용해서 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3년 가구. 어쨌든 출산 독려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내년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규모 중에 상당 비중이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이에요? 네. 이게 국토부가 이 신생아 특례로 오늘 발표를 했고요. 10월 31일 날 그러니까 3일 전에 국회 예산처가 24년 예산을 주무부처별로 분석한 자료를 공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내년도 국토부가 예상하는 주택 구입 자금은 총 35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세는 약 한 22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뜯어보니까 구입 자금 35조 원 중에서 특례론이 27조라는 전망이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굉장히 큰 금액으로 생각을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 27조라는 얘기가 그래서 10월 31일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여기에 배정하는 예산은 8조 5천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2배 반이나 커졌냐. 그래가지고 올해도 40조짜리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장을 좀 돌려세울 정도의 위력을 발휘했는데 내년에도 특례 전세론 그러니까 특례 신생아론이 만들어지면 이게 27조로 되니까 규모가 장난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이틀 동안 굉장히 바이럴이 됐습니다. 그런데 27조라는 금액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건 맞는데 또 더 알아보면 정부가 디딤돌이나 버팀목 같은 그런 대출을 이미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주택을 민간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경우를 순수 민간 주택금융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어떤 프로그램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아니면 디딤돌, 버팀목,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 이런 형태의 정책금융을 보조하는 형태나 직접 금융하는 거를 정책 모기지로 묶어서 말씀을 드릴 때 평소에 정책 모기지 규모는 1년에 약 10조 원 정도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후반부터 2019년부터는 약 30조 원 정도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매년 30조 정도의 정책 모기지는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도 35조 정도 정책 모기지 사용될 것 같은데 그중에 특례론이 27조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니까 평년에 하는 만큼 발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엄청 늘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그 정책 모기지가 그러니까 2019년부터 평년비 3배 정도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출을 해보면 정부가 주택을 구입하는데 주거복지 성격으로 주거복지를 포함해서 주거 구입 보조, 전세 보조 이런 정책 보조로 약 매년 30조 원 규모를 썼다는 거를 보면 19년 이후부터 주택 가격 강세에 정책 모기지라는 재원도 활용이 많이 됐다. 이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세가 특례론 같은 경우에는 전세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올해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기준이었는데 이거는 전세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더 광범위하게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대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에 버팀목이나 디딤돌 대출 이런 거 나온 상품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디딤돌이라는 거는 매매를 할 때 정책 모기지 이름을 의미하는 거고요. 버팀목은 전세일 때 정책 모기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딤돌과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소득 차이에요. 그래서 원래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버팀목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였는데 이번에 신세가 특례로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로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연소득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는 월에 1천만 원씩, 1,100만 원씩 번다는 말이잖아요. 월에 1,100만 원을 버는 가구는 통계청 기준으로 상위 20% 가구의 평균 금액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20% 가구의 평균 금액이라는 거는 하위 80%는 전부 포함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억 3천만 원 평균 금액으로 했을 때는 정말 부부 맞벌이로 1억 5천 넘어가는 그런 초고소득 가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가구가 일단은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특례보금자리론 올해 시행을 할 때는 소득의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소위 100% 모든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이것도 그래도 상위 5분위의 평균 가액이니까 굉장히 소득 기준 완화를 했고요. 그리고 디딤돌이랑 버팀목 둘 다 자산 기준이 디딤돌은 5억 6백만 원 그리고 버팀돌은 3억 원 이하여야지 돼요. 그러니까 자산이 일정액 이하여야 되고 소득은 완화해줬지만 1억 3천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빌릴 수 있는 주택이 종전에는 6억 원이었는데 특례는 특례다 보니까 9억 원 이하로 주택의 대상은 확장이 됐고요. 그래서 매매 기준으로 6억 일 때는 4억까지 빌릴 수가 있었는데 9억 일 때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5억까지 빌릴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특례론의 위력이 조금 세졌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종전이랑 똑같이 3억까지 빌릴 수가 있거든요. 다만 금리 부분에서 과거에 디딤돌 버팀목도 주거금융 보조이기 때문에 그냥 종전에도 2%랑 3.5% 금리를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8,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종전과 좀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1억 3천 이하이신 새로 생긴 구간에는 종전보다 약간 높지만 그래도 2.7에서 3.3% 정도 낮은 대출금리로 빌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낮아도 4.3%거나 갱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육박하게 되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거의 150bp 정도 낮은 수준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괜찮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엄청 좋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시행을 하게 되면 올해 2월 달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작년 11월 12월부터 특례론을 대기하는 수요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12월 1월에 시장이 매우 위축됐었어요. 그리고 2월에 신청하니까 9일 만에 10조 신청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다 소진되냐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이 신청한 특례론 같은 경우에도 내년 3월 혹은 내년 3월경에 시행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는 어쨌든 이 특례론을 대기할 대기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안타깝지만 올해 11월부터 내년 한 3월까지 약 3개월 넘는 기간은 4개월 정도 되는 기간은 상당한 반대로 거래 위축이나 거래 침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세 부양 정책이 포함이 된다고 하잖아요. 전세 가격이 중요하다는 평소 하신 얘기들로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정부는 전세 가격이 결국에는 부양이 되어야만 역전세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주택도 결국 현금으로는 발생 자산이고 전세는 월세랑 서로 소합이 되니까 전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월세가 올라간다는 거랑 등치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대출을 통해서 부양을 해 줄 수가 있어서 원래도 버팀목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특례에는 버팀목도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7500만 원 소득 기준에서 1억 3천으로 확장되니까 모든 출산 가구들을 대상으로 집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거나 전세를 살거나 마음인데 받고 싶은 거 받아라 이렇게 옵션을 주는 거니까 이게 전세 쪽에도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혼인 여부가 상관이 없다면서요. 네. 이거는 정부도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요즘에 혼인 신고가 올라오는 걸 보면 전년도에 혼인한 경우는 약 75%밖에 안 되고요. 결혼한 사람이 100명이면 75명이면 75명은 작년 결혼자고요. 1년 이내 결혼자고요. 그런데 나머지 25%는 최대 5년 이내 결혼자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 혼인 신고 자체를 굉장히 뒤로 미루는 현상이 있다는 거를 지금 정부 당국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 신고가 미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출산을 했는데도 혼인 신고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출산을 한 가구이고 부부가 사실혼 관계인데 혼인 신고는 안 한 경우에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두 배우자 중 두 분 중에 한 분은 집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분이 사실혼 관계이시고 사실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집도 한 채 있기 때문에 출생 2년 이내의 무주택 가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아직 안 한 상태고 집이 있다는 게 저쪽 배우자한테 있다면 출산 가구 기준으로는 이거를 신청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혼 관계이고 그리고 집이 있는 분들을 조금 걸르기 위해 가지고 혼인 신고를 하신 이 부분을 관련해서 좀 부정 수급이 있을까 봐 타이트하게 검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주택이 없어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컨셉 자체가 2년 이내 출산을 한 가구가 전세나 매입을 할 때 보조를 해주겠다는 건데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보조를 해주겠다는 건데 이미 주택이 있어버리면 그런 보조가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걸러서 부정 수급 방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수요자들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정책 모기지라는 거는 내용 무관 올해 특례보금자리론도 그랬었지만 시중은행 주택금융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중은행 주택금융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렵게 바뀌어진다는 것이 지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22년부터 DSR이라고 하는 그런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전 금융권에 적용이 됐고 그리고 DSR을 적용하고 나서부터는 시중은행이 월간 그래도 4조 원 정도 주택금융을 집행을 하다가 월 1조 원 규모로 굉장히 위축이 됐거든요. 그 위축된 시중은행 주택금융을 보조했던 게 월 3, 4조 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상태로 쭉 가다가 올해 6월부터 시중은행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러면서 50년 만기 모기지를 런칭을 하고 그래서 DSR을 우회하면서 월에 한 4, 5조로 올려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정책당국이 바로 3개월 만에 철퇴 들어가지고 9월 달에 회의를 하면서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50년 만기 대출 상품 바로 컷해버리고 그리고 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내년부터는 뭐가 달라지냐면 DSR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금리가 변동하게 되면 당연히 대출 한도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변동금리로 주택금융 대출을 하시려는 분 그러니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포함입니다. 5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등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가지고 향후 있을 금리 상승을 선적용해서 내부 심사를 할 때 그거를 선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현재 대출금리를 4.5로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DSR은 예를 들면 5.5%로 계산해버린 다음에 대출 한도 계산하게 되면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담보대출 금액이 훨씬 더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민간은행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 당국은 주택금융과 관련해서 민간 쪽 사이드는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를 강하고 소위 30년, 40년 고정금리 모기지로 가도록 종용을 하는 건데요. 고정금리 모기지는 기본적으로 변동금리보다 대출 이자율이 좀 높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원래도 좀 덜 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 정책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DSR도 안 봐버렸고요. 자기네만. 자기네만 DSR도 안 봐버렸고. 또 소득기준도 1억 3천만 원이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90%가 넘는 가구가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데다가 금리는 정부 재정 보조를 통해서 2.7에서 3.3%다 보니까 거의 모든 수요는 정책 모기지로 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금융시장에 이쪽을 굉장히 소위 정책화, 관치금융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 민간금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속도를 누르거나 대출 증가를 늘려가지고 요즘 가계 대출 관련해서 말이 많으니까 그쪽은 이쪽으로 좀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혜택이 더 있나요? 아니요. 그냥 다주택자시고 패스트푸드점에서 다둥이 카드로 음료 정도는 공짜로 받으실 수 있을 정도이고 정책 모기지 상의할 때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부정수급 얘기는 했고. 그런데 신생아로는 이렇게 늘리면 다른 대출은 확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네. 올해도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적격 대출 관련해서 거의 없다시피 하는 정도인데 보통 주택금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공급되고 총 예산이 있는데 국토부가 주택의 구입 및 전세에 활용하는 보조하는 예산은 1년에 12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내년에 사실상 거의 다 신생아로는 신생아로는 쓴다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관련 예산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모기지 안에서도 소위 백대빵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전체 주택 모기지 그러니까 전체 주택 대출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랑 정부 섹터 간에 거의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대출 환경을 만들어버리니까 민간금융기관은 DSR 스트레스 DSR 이런 걸 다 묶어버리고 정책금융은 DSR도 안 보고 스트레스 DSR 적용 안 하고 소득기준도 안 보고 금리 낮춰버리고 이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려가지고 대출 환경이 아주 자유로운 그런 환경이라기보다는 정책금융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매우 회피하고 받지 못하는 분은 엄청난 박탈감이나 아니면 상당히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런 좀 편가르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우려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찾아볼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정부가 의도하는 신생아 특례론의 방향인데 23년 출생가구도 숫자가 적지만 신생아 특례론이 그러니까 24년. 그러니까 출생한 지 2년 이내고 내년부터 시행이라고 하면 그리고 내년 3월 이후부터 시행이라고 하니까 소위 지금 열심히 준비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만약에 24년 출생률이 23년보다 올라간다면 이거가 분명히 역할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반복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1년에 30조 원 정도의 정책 모기제를 썼는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디림톨 버팀목보다는 출생 쪽으로 쓰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생가구 관련해서 그걸 늘려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충분한데 그거를 거의 75대 0으로 밸런스를 바꾸면서까지 늘렸을 때의 부작용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말씀드리면서 과거 청약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예전에도 무주택 가구들이 청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2017년 파리부동산대책 발표했을 때 그때 가점제 비중을 75%에서 100%로 높인 적이 있었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발표되는 85제곱미터 이하 34평 이하 주택공급의 가점제 추첨제에서 가점제를 100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가점제를 75로 했더니 추첨으로 안중요한 사람이 되더라 이러면서 가점을 100으로 올렸었는데요. 그 정도로 쏠려버리게 했더니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3040 세대들이 청약에서 완전히 도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이들이 2018년, 19년, 20년에 기존 주택을 전세 끼고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풍선효과가 많이 났었거든요. 종국에는 이게 한 3, 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청약 도태세대들이 기존 주택을 영끌해서 사게 되는 원천에 청약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22년에 청약제도 개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생아 특례론도 저는 비슷한데 현재 디딤돌이랑 버팀목을 받는 가구들이 모두 출생 가구는 아니고 그리고 출생의 제한에서라기보다는 소득만 풀어줘도 저는 상당히 디딤돌과 버팀목의 특례론 성격이 굉장히 부각될 것 같은데 출생을 너무 강조하면서 출산 가구한테만 거의 100% 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게 조금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출생 신생아를 좀 늘려야 된다. 출산율 때문에 출산율이 문제다 이러면서 이 정책을 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혼한 부부가 있다고 치면 과연 그 부부가 이 대출을 받으려고 아이를 만들려고 할까요? 일단 첫째는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이 대출 상품을 보고 이런 좋은 상품이 있어? 아이를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그렇죠.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인데요. 현재 혼인 가구도 1년에 결국 출생은 한국식 기준으로 유교식 기준으로는 결국 혼인과 출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출산도 혼 후에 출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혼인을 좀 더 앞에 쳐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혼인 숫자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혼인이 감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산도 감소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결혼을 하게 만들 유인책을 만드는 게. 네. 그래서 혼인이 먼저라는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현재 우리나라 소위 2030 세대들이 혼인을 못하게 되는 게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럼요. 중앙 집중화된 서울 집중화된 그런 근로구조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혼인과 출산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지방살리기와 함께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런데 현 구조에 대해서 이걸 더 공고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미 2년 이내에 출산을 했다면 상당히 좋은 조건일 수도 있거든요. 살만하니까 결혼했을 거고 애를 낳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미혼 가구. 그러니까 원래 디딤돌과 버팀목을 신청하려고 했었던 그런 혼인 준비 가구나 미혼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출생 가구로 완전히 가버리니까 본인들이 그 혜택을 좀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되게 볼멘솔이 나올 만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특례론을 통해 기한 효과 미치수로 보시는 거죠? 약간. 네. 알겠습니다. 언젠가 늦입 시간. 오늘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여러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과메기였습니다. 6896님 과메기 보내주셨고요. 1992님도 과메기 맛있죠. 김에 묵은지랑 꼭 싸드세요. 최상욱 대표님도 과메기 좋아하세요? 네. 구령포. 구령포. 2836님도 과메기요. 처가가 포항이라 매년 이 시즌에 택배로 아는 가게 주문해서 먹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되게 괜찮겠다. 아는 가게가 있어서 택배로. 그리고 또 처가가 포항이니까 얼마나 또 정확하게 맛있는 집을 아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괜찮으시면 나중에 게시판에 살짝 공유해 주시는 것도 기대하겠습니다. 12722님도 정답 과메기 항상 농수산물 소식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아침인 내일 다시 돌아오겠고요. 산불이 빨리 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음말입니다. KBS 1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고요. 두 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추면 됩니다. 먼저 유리창이 부예지다라는 문장에서 부예지다의 두 번째 음절 예의 모음은 어떻게 쓸까요? 야이 예와 여이 예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에는 모음 여이 예의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부부는 뭐